그러면 아픈 사연이네요 그럴 때는 아빠의 회사에 가서 도시락을 딱 싸두고 가서 아빠 힘드시죠 하면서 쉬는 시간에 아빠한테 이렇게 도시락도 딱 전해드리고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 아세요? 어떤 유래요? 미국에 크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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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도 돼요 가치없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사실 오늘이 말이죠 오늘 12월 15일이 저희 친구 시야준수 씨 동반신계 시야준수 씨의 생일이에요 오늘이 맞아요 제가 밤에 전화를 했는데